잡힌 게 너무 신기했어요. 무서웠어요. 물속에서 괴물이 올라오는 줄 알았어요. 야! 야 진짜 포... 진짜 포... 용만이 포함해! 와, 용만이 포함해! 용만이, 용만이 포함해! 와, 우리 간장 포함야! 와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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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안전! 안전클럽틴! 진짜 희열, 감동, 비참이 별로 표현이 되는 거 같아요 제가 되게 무서워하잖아요, 생소합니다 문고기 이런 거를 되게 신기하게 자연스럽게 배불르게 보고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요, 그게 와! 장난 아니다! 대박 대박! 역대 최고! 역대 최고 최고! 아, 정답이야! 이게 뭐야? 어? 네? 이게 뭐야? 와, 이거 봐! 와, 대박이야, 대박 대박! 블랙 크루프! 브루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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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천해봐! 우와! 어떻게 해? 진짜 이렇게 큰 거 처음 봐 우리가 이렇게 잘 잡는 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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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두 번이에요! 블랙 그루퍼 최대 몸길이 1m 50cm 최대 몸무게 100kg에 육박하는 대형 오정 그루퍼 대서양에서만 발견되는 그루퍼는 제주도 자발이와 많이 닮았는데요 세계적으로도 고급어정으로 손꼽히는 엘리즈의 초고가 대형 어류 굴 틈과 바이 틈에 숨어 단독 생활을 하며 어릴 때는 암컷이다 잘하면서 수컷으로 바뀌는 신기한 놈입니다 언뜻 봐도 10kg은 좋긴 없는 월척을 낚아올린 병만족 부진감대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쨍다고 했듯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했듯 날 돌아온단다 목이 찾아왔단다 내가 왔단다 쨍하고 했듯 날 돌아온단다 목이 갔어 낙가 숨체만 해 낙가 숨체만 해 낙가 숨체만 해 너무 신기해 아 진짜 죽으란 법은 없구나 역시 정구영 지금 뒷심이 이겼다 이겼다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아직 안 끝났어 더 잡을 수 있어 형님 담그세요 아니 뒷심이 강하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중간에 중간 난 가려면 지금 한 30분은 더 걸려 있어야 돼 담아 꼬루퍼가 민물 쏘가리 닮았어 소간이 원래 바다에 타는 거 아니죠? 응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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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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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와! 잡았어! 잡았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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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고 진짜 라고? 한두 번이냐고? 잡았어 잡았다고 이것은 아니야 우리는 우와 우와 와우 어 잡았어 우와 잡았어 잡았어 야악! 잠깐만요, 들어왔습니다. 아 낫 Si, 잡았어.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메모리 박힌다. 예예예. 가스 마 라오스, 킹스 쉐이.